안녕하십니까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입니다 자 지금부터 2021년 11월 24일 수요일에 실시한 고타기 2학년 학평 지구과학 1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계신 고타기 2학년 뿐만이 여러분들 모의고사 보느라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음이 더 쫄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수능이 끝났고 그 다음 수능의 차례가 우리 풍만이 늘이다 보니까 조금은 더 마음이 조금은 더 불안하고 부담스럽지 않았을까 그런데 지구과학 1 문제를 풀다 보니 얘들아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더럽게 어렵네 라는 생각을 했어 안 했어 내가 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얘들아 야 우리 풍만이들이 정말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너무나 어렵게 출제를 하려고 노력하고 애쓴 흔적들이 보이는 문제가 되게 많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19번 20번 같은 거 어우 나 정말 진짜 얘네 왜 이러지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렵게 출제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11월 모의고사인데도 불구하고 자 여쭤됐건 저쭤됐건 우리 풍만이들이 모의고사를 보느라 정말 정말 수고 많았고요 자 이제부터 우리 풍만이들은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준비에 박차를 가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마음의 준비를 좀 해줘야 됩니다 다음 수능이 4차례이기 때문에 우리 풍만이들이 조금만 더 고등학교 3학년 때 열심히 하기 위해서 겨울방학 때부터 우선 기본 개념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것 지구과학원의 수능 강좌가 지존력입니다 지존력 지구과학이 지존이 되는 능력이라 해서 그 지존력은 사실 수능 전날까지 봐야 돼요 그만큼 지구과학원 기본 개념은 얘들아 계속 봐줘야 됩니다 자 우리 풍만이들 우선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실시한 11월 3월, 6월, 9월, 11월 모의고사를 봤을 때 우리 풍만이들이 원하는 등급과 점수는 나오지 않았겠지만 우리는 그 점수와 등급을 올리면 되는 것이고 우선은 기말고사 준비를 잘 해주시고 확실하게 고등학교 2학년 마무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우선은 모의고사분들은 정말 수고 많았고요 1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환기야가 분리되고 대륙이동하여 대륙이동설 그리고 해령을 축으로 해저확장설 그 순서가 어떻게 되니? 제일 먼저 대륙이동설, 그 다음에 멘틀 대류설 그리고 해저확장설, 그리고 판구조론 그렇다면 가는 대륙의 이동의 원동력을 멘틀의 대륙으로 설명할 수 있었어? 없었어? 없었기 때문에 얘가 묻히게 되죠 그리고 해령을 축으로 나타나는 고지자기, 줄무늬가 대칭적 해저확장설의 증거가 될 것이며 가는 나보다 먼저 제시되었다? 맞습니다 1번은 얘들아 가볍게 시작할 수가 있었지요 오케이 여기까지는 기분 좋았어 1번 문제 풀고 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까? 어? 나 이러다가 만점 받는 거 아니야? 어? 나 이러다가 진짜 이거 분위기 좋은데? 전부 다 이거 만점 받으면 어떡하지? 2번에서 이제 서서히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아니 원래 얘들아 신생대, 중생대, 고생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얘들아 백악기, 팔레오기, 제사기가 나왔어요 백악기라는 건 뭐야? 투지백 중생대입니다 중생대, 두지백, 트라이아스기, 그리고 쥐라기, 백악기, 중생대고요 팔레사, 이거 무엇입니까? 신생대야 신생대 신생대 1번이라 할게요 이거 신생대 2번이라 하자 이거야 왜? 제 사기가 더 뒤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고생대 말에 판기아가 형성이 되고 중생대 초부터 바로 대륙이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얘가 더 모여있잖아 얘가 바로 모여있으니까 얘 뭐야? 백악기라는 얘기고요 그다가 얘와 얘를 비교했을 때 얘가 좀 더 멀어졌네 얘가 더 많이 벌어졌네 그러니까 얘는 뭐야? 제 사기가 될 것이며 얘는 팔레오기가 됩니다 이니? 신생대 말잖아, 그죠? 그래서 제 사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가른 팔레오기의 대륙분포 그짝 대성의 면적은 가보다 나에서 점점점 더 넓어지겠지요 대서양의 면적은 점점점 넓어집니다 히말라야 산맥, 히말라야스 꼭사 산맥은 언제 만들어지니? 신생대 말에 만들어집니다 다식이 이전에 형성된 것은 아니죠 신생대 말입니다 히말라야 산맥, 신생대 말 다음 지질시대의 화석을 특징에 따라 구분합니다 자, 메머드는 신생대의 표준 화석이고요 암모나이트는 무엇입니까? 중생대의 표준 화석입니다 그래서 중공암식, 그리고 뭐야? 신, 어파, 암맥 자, 에디아카라 동물군은요 바로 원생누대 때 원생누대 시원하게 성캄브리아 시대 외워야 되겠죠? 시생누대 다음에 원생누대 시생누대는 뭐야? 스트로마톨라이트 남세균, 광합성 세균이고요 현생누대의 화석인가? 현생누대는 바로 무엇입니까? 신생대, 암, 암이래 현생누대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죠? 이거 중생대 자, 아니요 이거 에디아카라 에디아카라, 에디아카라 에드라가라가 아니고 자, 메머드니까 얘는 무엇입니까? 얘는 암모나이트예요 그러면 A는 시생누대의 화석이다? 아닙니다 원생누대의 화석이고요 이거 헷갈리기 딱 쉬웠지 뭐 시원하게 외우라고 했습니다 장풍이 암기법이더라 너희들 암기법 이거 무시하지마 암기법은 너희들이 진짜 쉽게 암기하라고 해놓은 거야 시원하게 원생누대였고요 육상생물의 화석인가? 예, 아니요 맞잖아, 그치? 육상생물이죠 얘는 해양생물이고요 비가 번성한 시대의 기후는 현재보다 대체로 비가 번성했다는 건 중생대입니다 중생대는 빙하기가 없었지요? 빙하기가 없었습니다 대체로 온난하였다 중생대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빙하기가 없다 우리 풍마이들 선생님 저는요 자꾸자꾸 외우면 까먹어요 당연한 거야 너희들 밥 먹어도 이따라 시간 지나면 배고프지 당연한 거잖아 마찬가지야 어우 그래 마음이 또 위로는 됩니다 그죠? 아 그런 거야 나만 그런 게 아니야 오! 배고프면 밥 먹고 이따라 또 시간 지나면 배고프지 똑같아 외우잖아 시간이 지나면 또 까먹어 그러니까 잊을만 하면 타고보고 잊을만 하면 자꾸 보는 거야 그러면 좀 더 탄탄하게 외워집니다 한 번 딱 기본 개념 봤다고 다 외운다? 말도 안 돼 그런 애가 어딨냐 이해 돼?